며칠 전 국민과 언론을 향해 호통치고 겁박하던 윤석열을 보았습니다. 정말 폭군의 모습이 따로 없더군요.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항구로 쫓아낸 정치군인의 자리에 독재의 어깨 너머 호시탐탐 노려왔던 정치검찰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정치군인들이 총과 탱크로 권력을 찬탈했다면 현재 정치검찰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을 노렸던 것입니다. 연성쿠데타, 바로 검찰쿠데타인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은 민주적 권력을 찬탈하려는 악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행태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면 어때? 자신들이 권력만 질 수 있다면 세상을 마음대로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건 국민의 인권이건 국가의 명예건 그들에겐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검언정 카르텔은 검찰개혁에 맞서 필사적으로 검찰쿠데타를 보위해왔고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율에 취해 마치 쿠데타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추미애만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산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온라인에서 끌어오르는 정의의 분노를 삼키며 조국의 벗이 되었습니다. 저 추미애를 지켜주셨고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밀고 오셨습니다. 이제 대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추미애의 깃발이 촛불 시민의 집결지가 되고 곧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진압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운운하며 코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잔깨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도 언론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마치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자신의 몸뚱어리를 숨겼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꿩이 돼버렸습니다. 진실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잠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진실은 솟아나 거짓과 업무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촛불 정부를 세웠지만 오직 한 곳 해방 이후 70년 동안 비대의 질 대로 비대해진 검찰 적폐는 그 누구도 건들 생각도 맞설 생각도 무너뜨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추미애가 다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 쿠데타만큼은 맞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나섰습니다. 저 혼자의 힘만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현재 여러분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 추미애의 깃발입니다. 이 꺼져가는 촛불개혁을 다시 밝히고 이 시들해진 평화의 기운을 다시 살리고 민주당의 실망에서 돌아선 개혁 세력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지만 민주정부 사기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1700만 촛불 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쿤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용광론 선대위와 당중심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도 이뤄냈습니다. 북핵위기 속에서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해 평화올림픽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정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담명했던 민주당 대표 임기 2년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독재와 지역주의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의 추나르크로 특권과 반칙에 맞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엄마로 공정과 정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민주정부 세 번의 역사마다 추미애의 심장이 녹아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이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저 추미애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반개혁 세력은 국민의 힘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개혁 세력이 판을 치면 곤란합니다.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비겁한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개혁 대 개혁의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깃발, 사회 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 통합인 것입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과감하고 신속한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 통합의 대장정을 추미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원칙과 강단 있는 추미애 똑부러지는 추미애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